저 분 좋은 일을 시켜버렸어 벤을 해버릴걸 괜찮아요 턱도 잘할 수 있어요 어 다운팡 1티를 찍고 시작하네 나이스 저 이번 파트 카인만 웬만하면 노래할거에요 카인으로 지금 저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게임모어님 성향상 일단 성장 위주로 하시니까 조금 저도 무리 좀 덜 하고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가 오른쪽 라인은 안먹었죠? 오른쪽 라인은 안먹은게 딜러먹으려면 안먹은거에요 여기가 아직까지 플레이를 해보는게 오랫동안에 정리를 해보게 돌아라 돌아라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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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우 할 뻔했다 아 이 블루션에 맞아야 되는데 터즈 같이 맞지 이러면 터즈 죽었어요 레벨만 봅니다 저는 제가 보는 건 레벨만 봐요 다모를 좀 크게 해줘야 되는데 저 다모를 재미있는 고철덩어리로 대격 어허 다모 립먹는 걸 도와줘야 되는데 펑 펑 펑 펑 어쭈 터치 좀 먹고 가야겠어요 지금 먹어야 돼 데인 건가? 퍽 퍽 띠 할 것 같은데 이거 나이스 나이스 게린이냐? 자르나?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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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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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19레벨 20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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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생방송이에요 어서오세요 10레벨 20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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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바꾸고 어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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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허 어허어허어 푸쉬합니다 이거 빠졌어 어어허어 너무 안좋은데 어허어 일장파이클 뭐 비율은 아니죠 좋죠 딜 잘나오죠 근데 아마 버티진 못할거에요 요정도 이제 플래스에서 게임하시려면 일러디 잘해서 됐어요 에이 하여 이거 운반 해주고 팁업해 저거 막아도 됐네 저거 내 아이자 궁 돌리는 소리 들어왔고 어휴 데니스 데이트하고 있네 와 이거 누구지 데니스 천사님 아까 전판 우리팀 아이자님인데 계속 노리네 땡과 텐트리가 있었어 하나 하아 조금만 기다려보죠 저기 역 센터 글렀다 나이스 버그는 역시 유저가 고쳐야죠 사이퍼치니까 사운드 플레이가 중요한 게임에서 저렇게 소리가 나더니 심지어 얼마 오래 있으면 고치는 법도 알아요 제가 무조건 비꼬고 싶진 않아요 이게 운영자나 개발진이 고장 내고 싶어가지고 고장 내겠습니까 버그를 내고 싶어서 버그를 내는 거고 근데 매번마다 옷을 옷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하는 그런 거면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래됐으면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다 갔나 다 갔나 다 갔나 다 갔나 롤 내빚 projected 수박 쿠뻑하자 surrounded by HP 채울 때 됐지? 양팀 다 모여있어요 지금 여기 가수 가수 가운데 가운데라인 저거 극힌네 계속 아 너무 맛있다 죽었어요 야 디니스가 바로 와주네 3대5인데 3대5 퓨톤 퓨톤 가네 나 피없어 입 좀 먹을게 아 진짜 어지간히 잘한다 게리모어님 그쵸? 어 깔끔해 근딜이 잘한다 참 보면 감탄만 나옵니다 이수님 너무 잘해 풀피 좀 채워갈까? 가자 가자 센틀이 있겠지? 센틀이 있겠지? 나 피없다 택 사임만 입혔어 사임만 아 아 이성창이 너무 앞만 봤어 태로 주게 다 깔지 여기 도와줘야지 여기 아 죽겠다 이거 덤벼 덤벼 아 안되겠다 아 다불을 못 막아줬네 1대1 끝까지 붙들였어야지 보러가야 돼 아아 민들레 펀치 덤벼 펀치 덤벼 펀치 아 오져버린다 그냥 정신을 못차리겠네 이상해 그냥 나이스 먼저 배웠다 덤벼 펀치 에이 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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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개오바야 이거 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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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캐릭터가 있어! 아 개오버야 이거 아 미쳤다 바야바가 막발에 씹혔어요 아이 미친 캐릭 같은 이라고 나만 꿀 빨아야 되는데 어어 나 왔어요 다무 대 다무 해 이 게임은 다무 대 다무라 우리 다무 딜각을 내줘야 돼 무조건 언덕 언덕 무조건 먹자 아 물렸어 아 김양? 깊어? 김양호 그렇지 아이씨 쫄린다 쫄려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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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칼 수령이 두개나 그렇지 아하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뭐.. 우와 이.. 카인 자식아 그렇지 돈 받아야 돼! 카인! 매너 지키자 아.. 아.. 카인 개 싫어 아.. 카인 개 싫어요 카인 배냈어야 했어 아.. 카인 너무 싫어 추천 아버지가 눌러주세요 아..